이 노래는 제가 모르는데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신청하셔서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아직 자우림의 샤이닝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제가 다음번에 오실 때까지 연습하고 있겠습니다 한 두 곡 정도 적어주실지 달랑 하나 적어주셨어요 샤이닝은 이따 내려가서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우림의 다른 노래를 전해드릴까요 아니면 완전 다른 곡을 전해드릴까요 어떤 노래?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여수 밤바다 어떻게 하는 거죠?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어주는 것 같아 전화를 고로해 뭘 하고 있냐고 여수 밤바다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내게 들어왔고 싶으세요 이 바다를 온 바람에 꼽고 싶어 여수반바라 맞아요? 2절까지 가볼게요 처음으로 가던 거 여수반바라 이 바람에 올리는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줄 걸 저를 보고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반바라 여수반바라 이 바람을 갖고 싶어 나한테 꽁고 싶어 이 하늘을 너무 많이 벗고 싶다 이 하늘을 너무 많이 떠나게 나랑 기준을 향해 아름다운 일에서 내게 들려줘 저 맘을 보여 뭐하고 있냐고 나랑 기준을 향해 향해 오수반라 향해 오수반라 향해 오수반라 향해 오수반라 향해 오수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갑자기 막 신청곡이 너무 많이 김강석씨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고맙습니다.